돌아도록 떠납니다. 저 핵쟁이 다 안걸린다. 아 진짜.. 아 저 핵도 없는데 계속 단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단체 한다니까요. 저희가.. 이거 누구야? 저희가 이거.. 아 저 파이어.. 그 은장은장. 저희가 만일에 첫 번째 그.. 엄청 빨리 뚫잖아요. 바로 닿지 나올걸요? 누가 닿지예요? 저 은장은장 상대. 아.. 약간 못하네. 그니까 조합..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닿지야. 실력으로 지금 올라온게 아니고.. 닿지로 올라왔어요. 어..뻑크.. 이제 괜찮을거야. 훈련대처럼 하면 됩니다. 머릿속에 가리고.. 실행.. 잘해봐요. 우리.. 유재인님.. 정성이랑 저클을 뜨면 누가 이김? 그 사람 한번도 못봤어요. 그 사람은 아직 마스터지 않나요? 심해요.. 아.. 차세진이 뭘까? 차세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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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진이 잘하던데? 차세진이.. 차세진이.. 근데 저는 원챔을 하고싶은데.. 원챔을 못해가요.. 부케 만들어서 원챔 하려구요.. 원래 원챔이었는데.. 시즌 2, 1 말부터 좀... 로버츠 처음 시작했는데 유튜브 많이 봐. 아 그래요? 힐러, 힐러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정글에 그렇게 사라질 못해. 적당해요 그냥. 요즘엔 서브 힐러를 제일 많이 해서. 킬레 도랑. 아, 킬레 도랑 때문에 누가 이긴? 아, 킬레 도 지금인가? 그 사람은 그냥 많이 했던 그 사람 아니에요? 그 경쟁은 없을 때? 지금 다이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 사람 유튜브랑... 왼쪽 위에, 왼쪽 위에. 7위 중. 우리... 리핀 개인 사람 누구누구예요? 아... 아나 됩니다. 일단 왼쪽이... 겐지 오른쪽으로 갔고, 질풍잠 빠졌고요. 리퍼님 힐한... 겐지 반차 빠졌고, 얘들 내려오는 것 같아요. 내려왔어요. 아, 웨이 없어요 얘네. 장박 풀게요. 얘네 로드도 없어요. 상대 라인 자리야. 아나 봉이 밀고 들어가면 끝날 것 같은데? 루슈! 루슈! 우리 아나 봉이 더 빨리 돌거든요, 이거? 리퍼님 조심. 오케이. 뽕, 뽕 60포예요. 아, 뭐야. 방박 채워야 돼요, 저. 방박 채워야 돼. 상대 이거 방박... 금방 분실 진짜야. 뽕 찼어요? 리퍼님 어딨어? 이거 리퍼 줘요? 그냥 바로 지금.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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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겹쳤어, 겹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겹쳤어, 겹쳤어. 겹쳤어. 금방... 자리야님을 겹쳐있어서. 어, 나이스. 여기, 여기, 여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희 아나는 없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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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라인 딱 보여? 어, 나이스. 어, 되나 이거? 두 명인데, 우리? 아... 아, 이거... 아, 못 이게요, 이거? 이거? 근데 상대가 합류 느려요. 어, 자리야. 자리야 싸우고 있거든요. 이거 들어가서 또 될 것 같은데. 아, 겐지. 질풍차 빠졌고. 어, 이거 궁 뺀다. 궁 빠졌어요, 궁 빠졌어요. 이득이에요, 이게. 아, 이거 좀 아깝다. 우리 자리야. 안 돼, 안 돼. 이렇게 사냥한다. 오케이. 아, 빠킹. 아, 우리 팀 다 있는 줄 알았어. 미안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뭐, 자리야 궁 뺏으니까. 빨리, 앞에 써요. 상대 뽕하고, 왕치까지 빠져가지고. 저희는 왕치 있잖아요. 저희가 궁 약간 유리해요. 물 빠졌는데, 얘네? 이거 짤라요,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있는 거 짤라요. 아나는 궁 있어. 아나는 궁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20퍼. 겐지 만찬 빠졌고. 앞에 있어요. 다 앞에 있어요. 리퍼 망령아 빠졌고. 장현, 자리야님 조심. 저 꽁 어디 갔어요? 저 자리야 궁 고차요. 꽁 50퍼. 라인 2 빠졌고. 겐지 반사 빠졌고. 뽕 60퍼. 그정도로. 이제 하자 꽂힐게요. 하자 그냥 팡탈 들고 와봐야지. 뽕, 뽕. 뽕 70퍼. 어이구. 나 죽겠다. 자리야님 1 안 들어가요? 라인 1 끝나서 이거 궁 채워요, 빨리. 우리 안 하고 빨리 돌아야 돼요. 80퍼, 90퍼. 오케이, 좀 더, 좀 더. 찬다. 왼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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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있어요. 찼어요. 오케이, 고쳐. 이쪽으로 있을게요. 고고고고고. 나 여기있다. 돌격해. 상대로 리퍼 뻥. 상대로 리퍼 뻥. 아니야구. 왜 돌아오냐? 와이. 다, 다 들어갔는데? 리퍼하고 겐지하고 라인 살아있어요. 리퍼 라인 겐지. 리퍼 망령아 빠졌고. 뭐야 뭐야 뭐야. 리퍼 다운. 라인 겐지. 라인 겐지 2명. 라인 잘. 겐지 겐지 겐지. 됐어. 이겼어. 이겼어. 저희 아나 없어요. 나이스. 오케이. 밀어요. 앞에 갈게요. 3명이네. 잘해. 이속 줘. 이속 줘도 될 것 같은데? 이속 줘요. 여기 허물 붙어 있을게요. 라인 계속. 못 비벼. 못 비벼. 나이스. 나이스. 궁 뺐다. 게이드. 나이스. 나이스 궁 까지. 이거 개꿀. 이런 개꿀이. 이거 안다. 나이스. 나이스. 여기 개꿀이 있나? 오케이. 겐지 만사 빠졌고. 일단 망치 하나 빠졌고. 아. 파라나왔네. 이끼들. 어쩐지 빌이 좀 바뀌더라. 예. 파라나왔어요. 파라 겐지. 파라 겐지. 잠깐만. 힐 안 들어가요. 안 돼. 완전 빽. 아. 잘 겐지 완전 빽 있으면 아깝다. 이거 궁. 우송 된 사람. 일단은 뽕은 65퍼. 파라 시계 방하면 호흡하기 되게 힘들어. 이거 파라니 궁 앉혀있으면 2층은 호흡하.. 자라. 자리야 드론 실드 빠졌고. 파라 1초. 아이고. 아 우리 안 돼. 이거 그냥 상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상대 그냥 들어올걸요 아마. 들어왔어. 들어왔어. 루슨. 자리야 궁받고 들어올 것 같은데. 자리야 위에 꿀잠 자고 있어요. 아나우리 90승. 뽕 91퍼. 1층에다가는 과금에 호흡이 갈 것 같은데. 우리. 아나우리 궁받을게요. 궁받았어요. 아이. 망키. 컷. 안 찼어 안 찼어 안 찼어. 찼어. 뒤에 자리야 뒤에 자리야. 자리야 뒤에 꿀잠. 뒤에 꿀잠. 화물. 화물 뒤에 여기 꿀잠. 해볼게요. 한 번에 잡아요. 자리야? 실드 없고. 자리야 나.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망키. 제가 계속 치밀 수 있을 거예요. 망치 재면 제가 바로 리퍼 궁으로 조져버리겠습니다. 라인. 상대 힐 안 들어가요. 와우. 와우. 상대 힐잠. 팔았다. 앞에 앞에 앞에. 자리수있어. 이거 안 하는 거 다 죽여. 이거 켜. 이거 켜. 이거 켜. 다 자렸다. 다 자렸다. 다 자를게요. 다 자를게요. 다 자를게요. 다 자를게요. 힐. 힐. 한 대. 살려줘. 오케이. 어이 자리야님. 팔아 조심. 팔아 이 빠졌고. 라인 열팟쟈 빠졌고. 꽁 찼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보죠 지금 지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보여 안보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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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뭐야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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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궁 개많이 썼다 자리아 겐지 그리고 뽕 자리아 겐지 뽕 빠졌어 어 자리아 궁 나왔다 이거 리퍼 궁 빨리 찰을 때 자리아 궁 박으면 황탈으로 리퍼 궁 찰을 때 마라가 보자 리퍼 궁 몇일지 어 저 70파 70파 리퍼 70파 이거 2층까지 할거야 2층으로 오세요 2층 갈게요 2층 갈게요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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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아 우리 팔아 죽었어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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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빼야돼 화물 좀 밀나가야 해서 빼줘 화물에 붙여요 화물에 붙여서 안 밀리게 다섯명이어서 얘네 먼저 올 것 같기도 한데 괜찮아요 상대 맥크리로 바꿨어요 겐지 맥크리 아 맥크리 왜 상대 2층 쏘리아 너무 잘 쏴요 저 이거 궁 그냥 박을거 같나 봐요 맥크리 팔아요 상대 저 이거 궁 그냥 박을거에요 우리 음배는 꼭 다 밟을거에요 리퍼 궁 팔지 못 봐 저 말했어요 저 여기다 박을거에요 여기다 상대 다리에다 박을거에요 리퍼님한테 궁 줄게요 아무런 호응이 안되는데 라인이 빠졌어요 이번엔 박을거에요 이번엔 박아요 이번엔 박아요 이번엔 박았어요 네 호응이 안돼 어 됐다 호응 안돼 황트 서로 피트 나이스 라인 피해 라인 피해 상대 루시우 힐 안들어가요 맥크리만 잡아줘요 맥크리만 아나 2층 아나 아나 2층에 있어요 루시우 루시우 아나 2층에 아직 있어요 어 화물 붙어요 화물 붙어 화물 화물 어 화물이 안붙어 아나 살아있어요 자리아님 쪽에 아나 보고있어 아나 보고있어 아나 내려갔어 뒤에 뒤에 아나 뒤에 아나 뒤에 파라파라파라파라 공조심 파라공조심 파라공조심 와 쎄다 지바 죽지마 죽지마 아 못내렀다 아나 화물 붙어 쓴 거야 미뤄을거 같은데 아나 화물 붙어 쓰면 아나 아나 와 화물이 안붙어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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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면 아나 뭐 이 정도면 이게 뭐 다 밀든 거야 다 밀든 거야 이 정도면 저기서 막으면 돼요 상대가 다 밀면 우리가 쳐요 이거는 다녀와 메이 끼면 확실하게 맞기 쉽죠 아 제가 메이 하겠습니다 상대 그거 뭐지? 파라야 나오면 말할 수도 있나? 아 우리 파라 있네 파라 있으니까 저 분 파라있네요? 파라 빼고 이거 매크리를 아니 매크리나 리퍼를 리퍼나 매크리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일? 리퍼리퍼리 하시면 파라리 스프레 하시면 틀해? 아 틀해도 돼 틀해도 돼 틀만 있으면 되는데 라인이 꼭 있어야 돼 라인 무조건 있어 라인은 있는 게 뭐 좋긴 하죠 파라 안 될 것 같은데 파라를 빼주실 수 있겠습니까? 파라 해도 뭐 나쁘진 않죠? 파라가 뒤에서 그냥 쏘기만 해도 좋긴 한데 네 쏘기만 해도 좋긴 하죠 신념을 위한 싸움을 엎붙지 마 승상 해보죠 아니 밀고 들어오면 이게 이게 우리 이거 끼고 들어올 텐데 우리 그냥 들어오면 바로 뚫림 이거 그 뭐냐 저 그냥 궁 바로 쓸게요 상대 안 알고 있으면 맞춰 쓸게요 네 메인님이 적 잘 써줘야 돼 근데 이거 라인님이 써야 되긴 한데 메인 센서를 질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믿죠 아니다 이거 라인님이 트여져야 돼요 제 궁 파라 파라나 메인 연기하면 되거든요 정해 공격하지 30초 상대 마파라에 겐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상대 마파라에 겐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아 근데 우리 리퍼 회전하고 막을 수 있나? 회전 오면 뭐 라인님이 망치로 눕혀 주시겠죠 음 그렇게 밖에 답이 없어요 아니면 메이벽으로 메이벽으로 망대 그거는 우리 팀이 앞에 없을 때 한적이고 먼저 잘라야 돼 리퍼 뽕 좀 받자 메인님이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메인님이 잘 해주면 될 것 같아 네 리퍼 뽕 받았을 때 벽으로 잘 해드리겠습니다 아 어차피 우리 윤댕이님이 재울 것 아니에요? 스읍 근데 자리아 그거 바꿔보면 못 막둬 트레이서 있다 트레이서 있어요 뭐 한데도 안 맞아 아 싸지나 트레이서 뒤로 돌아오는 아 맨.. 유서까지 아 트레이서요 아냐 트레이서 뒤로 돌아온다 계속 아 아예 시장 가는게 괜찮아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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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리 내려와야 트레이서요 트레필 옆에 빠지고 우리 앞에 봐야되 앞에 봐야되 앞에 봐야되 앞에 봐야되 트렛다 트렛 골잠 아 파랗골잠 파랗떴어요 파랗떴어요 파랗떴어 안되나 잠깐만 자리아가 나를 괴롭혀 우리 하나를 자리아하고 괴롭혀 자리아 오른쪽에 있어요 자리아 오른쪽 들어와있어요 오른쪽 들어와있는 자리아 2층쪽 오른쪽 들어와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와 자빡 오른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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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우클릭 메이가 오오 자리아님 조심 트레이스 오른쪽 오오 우리 사리아 오오 트레이스 오른쪽 조심 트레이스 오른쪽 계속 노려요 퐁 퐁 90% 네 도전증이다 네 네 메일 5월이에요 아 뭐야 메클리에서 파랗을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파랗 없어 메클리 하나면 좋대 메클리 하나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해보죠 나이스 나이스 좋아요 좋아요 퐁 퐁은 누구 위주로 주지 라인 위주로 줄게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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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줘야 파라 웹하나면 돼 아 파라 공 있으면 나 라인 주지 말고 웹하나 이거 파라 위에 뜨면은 그냥 퐁 박을게요 파라한테 붙고갖건지 원숭이 나왔어요 트레이서 오른쪽 트레이서 오른쪽 아 뽕 못 졌다 폭 쏴야돼 폭 쏴야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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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요 빨리 오는게 나을 것 같애 메인이 혼자 있어요 메인이 혼자 있어요 아따 이거 저 데려가야 돼요 라인 뽕 주고 먼저 가요 먼저 갈게요 먼저 가요 먼저 갈게요 어 라인 죽었다 요 쿵지연 저 가자마자 손님들이여 한 명 정도 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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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게이 나이스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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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파라 맞아야 돼요 파라 파라 킬 파라 킬 어 잘 맞춰요 유생이니 막았다 막았다 와 좋아요 좋아요 뭐야 트레이스 소리가 계속 들리네 아 우리 팀 트레구나 앞에서 막아야돼요 앞에서 앞에서 막아야돼요 앞에서 막아야돼요 아 아나 아 깜이야 아나 E 빠졌고요 먼저 닫아주세요 어이 세이자님 감사합니다 파라 어 뭐요 원숭이 원숭이 오른쪽 오른쪽 원숭이 트레님인데 원숭이 이거 파라 뒤로 올 수도 있겄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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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은 없어요 뒤에 왔다 저거 오른쪽 오는거 같은데 오른쪽 온다 자리야 온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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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자리야 컷 파라 위에 파라 파라 어디있어 파라 또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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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보인다 파라 개피 레크리필 레크리필 페리 안돼 왜 한타거든요 이거 그냥 라인님한테 나 구해줘 나 하이팬 나 하이팬 라인님한테 뻥 주고 지금 갈까요? 애들 들어오면 바로 가요 이거 이거 그냥 쓸게요 파라 어렵죠 와 다 좋았다 몰잠 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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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박아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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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요 아 수고했어요 아 잘이야 너무 잘했네 아 저 공 아끼기 잘했죠? 너무 잘했으시죠? 너무 잘했어요 아나는 저 딱 하나밖에 바뀐 거 없어요 아나 평타 늦게 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 알고부터 아나 실력 바뀌었어요 여러분 또 만납시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캐리 감사해요 캐리 감사 아 아니야 이거 휠이 개혈 들어왔어 진짜 아 이거 볼 필요 없는데 나갑니다 내가 줘 아 이거 이거 너무 세다 진짜 깡패다 깡패 아 너무하네 달려나가는데? 저거 진짜 스쳤는데 없어졌어? 아 너무하네 수고했어요 예 수고했어요 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맞추면 말고 탁 탁 탁 탁 이렇게 쏘니까 확실하게 잘 맞아요 이게 무슨 아